가igan 안에 있는 찡꽃 나블리는 일어났나 아이고, 진우가 먼저 일어났구나 비몽사몽 안대 어? 근데 안울어요? 우유로 아픔을 달래는 중이네요 나은이도 일어났구나 건우도 일어났네 아이고 아이고 물이 왜 안 나오지? 아이고 진짜 꽈당데 진노야 나름 또 놀이를 시작한 것 같아요 아우 분유도 먹고 저렇게 어려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서 저렇게 눈치를 보더라고요 에이 나머지도 이걸 이렇게 된다 이를 어쩐다? 바닥에 뭐 내려놓고 먹으면 맛있지 뭐 뭐 담아보려고 시도는 하지만 자 어떻게 하지 말을 할까 말까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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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요? 아빠 아빠 자꾸 이렇게 건우가 나가면 못 봤나 봐요 나은이는 밥 발견 다 넣어 아 역시 엔젤 나은 누나은이다 진짜 아휴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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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효야 너 또 쏟아자 이야 그래도 혼내줘다 응 많이 쏟아도 돼 우와 우리가 또 총사하면 되지 어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와 아휴 나 물이나 먹어야겠다 아휴 왜 또 아니 누나가 이제 혜택 된다 그래가지고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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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건우가 이번에는 또 휴지를 갖고 나가네요 어쩜 저럴 수 있죠 동생이 있으니까 하하 하하하 전사들 응가 봐도 난 너를 하하하 하필 하하하 하하하 아 또 불안한데요 또 화장실에 와가지고 하하 하하하 어 뭐야 어 어지르는 게 일이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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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축하해요 일단 어지러워 놓고 어디로 가요 구미야, 잘했어 이 BGM은 2집 거네요 와, 파프리카! 어머, 어머 어, 망본가? 누나는 잘 먹는데 뭐지? 어, 뭐야? 마이니야? 페이크, 페이크 파프리카 맛있는 거에요 어머나, 세상에! 나 넘어올 거야 혐암 됐어, 혐암인데? 어머 어머, 저... 너무 잘하네 와, 아이들의 세계란 정말 무궁무진해요 어때 저런 생각을 했을까요? 도망가 나은이가 다 주워 담은 거죠, 저거? 아니, 설마... 아까... 아까 화면 아니죠? 아우! 아, 잠깐만 아, 내가 안타깝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, 아... 진우야 어머, 아니, 이래도 화를 안 낸다고? 감동이다, 진짜 아침부터 와... 아빠는 지금 비몽사몽... 아니, 내가 청소했는데 진우가 또 떨어졌어 아, 아침 만들어줄 테니까 나가 놀고 있어 밖으로 나왔어 네 와, 아침부터 또 신나게 노네요 이게 뭐지? 응 신났지? 아이고 진우야 타고 싶어? 그럼요 아이고 아, 귀여워 아, 귀여워 가둬보다 더 빨리 가지 이제 더 빨리 가는 거야 거미야,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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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차 좋아 내가 더 빨리 갔는데 네 누나가 태워주니까 너무 좋다 드시 먹었다 고누야, 주스 먹고 싶어 나 주스 가져올 거야 여기를 주세요 아, 여깁니다 드시 웨이트 아, 주스 좀 드시 아, 아침에 티타임까지? 여유로운 아침이에요 아이고, 혼자 타볼까? 탔어, 탔어 아이고, 쏙 들어갔네 나 빠빠 나 빠빠 나 빠빠 보여주고 싶나 봐요 빨리 빨리 다시 아, 나는 우유 달라고 아우 아, 건우 먹어 뒷루 먹어 뒷루 뒷루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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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좋아, 좋아, 좋아 이렇게 입에다가 놓아야 되는데 뭐야 자동차가 먹었네 무슨 일이고 아우 아우 남은 거라도 먹자 아우 아우, 또 닦아주네요 아, 지금 안녕하십니까 아니, 안 나와 아이들을 위해서 간단한 요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빠다와 된장의 만남 동서양의 조합 된장, 빠다, 비빔밥 빠다, 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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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놓고 좀 녹여줍니다 된장도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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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김을 이제 좀 이렇게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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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초간단 이거 그냥 끝이에요 근데 맛있겠다 이건 성공이다 맛있어 보이네요 무조건 성공이다 무조건 이건 100% 빠바바바바 자, 밥 먹읍시다 초간단 과연 무슨 맛일까요 어때? 아빠가 밥 만들었는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탱통 땡통 넘쳐! 곧 다니는 성공 좋아요 한 표 받았고요 캠시! 왜 너무 천천히? 하지 뭐야 비주얼도 좋구만 야키야키 진짜 맛있어 누나한테 물어봐 맛있어 안 맛있어? 맛있어 그래 맛있네 예전에 아빠가 아니야 번호가 먹어 혼자 안 먹어 안 먹어 네 빠다도 느셨는데 진우는 어떨까요? 동글동글 세 번째 좀 더 섞어주고 스파이더맨 빨리 와 강하다 스파이더맨 밥 먹자 빨리 빨리 스파이더맨 빨리 와 아 맞다 한 번 더 먹네요 어때 어때 뭐야 끄덕끄덕 끄덕끄덕 느끼한데 짭조름해? 진우 어때 맛있지? 끄찌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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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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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끄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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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나도 한 번 먹어봐야겠죠? 끄찌 끄찌 아빠는 어때 맛있지? 어때 맛있지? 끄찌 오우 끄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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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발찌는 안 흘리고 까치발드네요 끄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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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먹으러 왔어요 빨리 먹으면서 엄마 집에 있어 끄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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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건노 아까 거기 물 쏟았는데 건노 아 물 물 물 물 달래 있는 줄 알았어 esty 양말 퍼서 쉿 눈이 봤지롱 succ